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유령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킬러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수요 흡수방안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반과 후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그간 방치해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수업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합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